자막제공자 자, 술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술이랑 해서 절, 절 10원 드리고 술을 나눠서 반 반씩 들어갈 때 반, 나올 때 반 이렇게 해서 주변을 뿌려드리고 정중히 방송하게 조용히 방송하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여행 23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조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말당 이쁘게 말당 절 먼저 드릴게요 절 먼저 드릴게요 절 먼저 드릴게요 절 절 절 갓 절 갓 절 갓 절 갓 절 갓 절kov 절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잠시만요.. 내알 Begin 또치즈니스 흐흠 흐흠 흠 잠시만요 소리가 나지 않나? 불좀 올려.. 불좀 올려.. 불좀 올려.. 불좀 올려.. 찹쌀.. 우린 물로 ancel.. 차례.. 랩랩랩 혹시.. 와 계십니까..? 와 계십니까..? 혹시 와 계신가요? 와 계십니까..?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..? 뭔 소리야..? 아.. 죄송합니다.. 저거 몰라뵙습니다.. 아.. 물.. 아.. 죄송합니다.. 제가..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콜 어디를.. 뭐지? 잠시만.. 정말 죄송합니다.. 저.. 반 반씩.. 들어갈 때 반.. 나올 때 반.. 들어갈 때 반.. 나올 때 반.. 나올 때 반.. 나올 때 반.. 나 왜 안타까워? ..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